오늘 동화사이언스 2024년도 4월 6일자 기사네요. 4월 6일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기사인데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가스라이팅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상대가 속상할 만한 행동을 잔뜩 해놓고서는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분명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얘기할 때 역시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냐고 하는 등 상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의물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 믿음에 대해서 의물을 갖게 만들고 심한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미쳐있다거나 올바르게 생각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언행을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언젠가 자기 자신의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비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사귀던 여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음식, 옷, 음악 사람들을 좋아하다니 어딘가 특이하다고 하거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표현을 자주 한다고 했어요. 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대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대가 어딘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면박을 주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박진영의 사회심리학 가스라이팅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요. 가장 가깝고 자신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생각과 감정,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일이 잦다 보니 자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학대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맥길드의 연구자 윌리스 크레인은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학대적인 관계를 극복한 계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열렬히 호감과 사랑을 표현해오는 연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했는데 가스라이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로맨틱하는 말과 선물 공세, 이벤트 등으로 해오다가 관계가 충분히 친밀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너무 예민하거나 감정적인 것 같다. 멍청한 거 아니야? 또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등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비난을 자주 하고 가해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화를 내거나 소리치는 등 행동을 보이는 상태의 불안 수준을 높이고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식의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며 학대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기 개념이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Y기업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전부 피폐해서 정상적인 정신 질환에 걸리는 걸 봤어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기 개념이 위축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 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다 안 좋았어요. 다수가 인간관계에 조심스러워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게 된 계기는 많은 경우가 다른 치밀한 관계에 가족, 친구들로 도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대적인 파트너는 흔히 피해자가 다른 주변의 이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을 학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운동이나 명상 같은 활동도 자기 가치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단 한 명이라도 이들 옆에서 그렇지 않다.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너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는 지극히 정상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준 게 필요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회관계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방해를 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이 한 35년 Y기업으로부터 당했던 그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거의 맞아요. 나의 코멘트는 우리 가족은 Y기업으로부터 35년간 가스라이팅만이 아니에요. 경제적 재산권 박탈 및 사업장이라든지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이걸 다 막고 정신조정을 했어요. 첨단 기계를 갖고 정신조정을 하고 레이저 빔을 쏘아서 우리 창자 내부까지 다 이게 환히 보는 투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귀촌하니까 바로 밑에다가 기계실을 만들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바로 담 밑에다가 내가 그걸 문제삼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짓더라고요. 허버판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놨고 우리 집을 감시하다가 그다음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독가스를 보내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고 첨단 레이더를 쏘고 이런 짓을 하고 대문에 독을 묻히고 이런 짓을 했었죠. 하나님이 하수인을 죽여버리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당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든 Y기업의 행위를 인지하고 인정했으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외출하거나 전화를 하면 전부 그 사람들이 도청해요. 경찰에다가 112 신고를 했더니 112가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한 30, 40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Y기업 하수인이 그것 매수당하고 있다. 그래서 넣었다. 정말 맞았어요. 경찰까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기업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에 흔드는 대형 살인사건과 연예인 정신조종 살인, 정치인 살해, 집단 정신조종 자살 사건으로 사회를 혼란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이 사실을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라고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나를 오히려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Y기업은 내 인터넷 블로그에 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무식한 정신병자다. 그렇게 내 글마다 그러고 다녔죠. Y기업은 우리 모든 것을 도청하여 미리 아래난 정보로 함정을 파고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데 핸드폰, 컴퓨터, 유튜브, 블로그 온갖 전화를 안 하고 컴퓨터로 뭘 방문해달라고 보일러라든지 히타가 고장났을 때 부르면 벌써 그런 사람도 다 매수당해서 와요. 그래서 독가스나 독을 묻히고 급발진을 유발시키고 이 네이버를 자기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자동차를 새 차로 뽑으니까 자기가 자동차 키를 여분으로 갖고 있다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블랙박스를 고장을 내더라고요. 새 차인데 블랙박스를 중간에 녹음이 안 되도록 해놓고 우리는 거의 녹음이 된 줄 알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조종 장난을 쳤고 급발진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빨리 시동 끄라 멍 하고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급발진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지금 레이더 천당 장비 가지고 조종을 한 거니까 시동을 꺼서 다시 켜면 정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말을 맞았어요. 도로변에다가 차를 바로 주차시키면서 시동을 꺼버렸더니 윙 소리가 꺼지면서 다시 시동을 한참 있다가 시동 걸었을 때는 윙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차에다가 Y기업이 전파 레이저를 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35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다 동시에 다 느껴요. 대문에 저 Y기업이 갔다가 서울과 똑같은 독을 갖다 묻혔네요. 그리고 다 그걸 만점마다 손이 마비가 되고 고무장갑 낀 것처럼 피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Y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 기준치 30배를 흘러내셔서 구미 대구 부상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고 비오고 홍수날 때는 대량으로 그걸 터뜨려서 안동 때문에 생선이 고기들이 다 죽어서 배를 뒤집으니까 안동시에서는 그 Y기업이 내 쏟는 독국물을 시민들한테 안 먹이고 딴 데서 끌어다 먹여요. 그런데 우리 집에 독가스를 왔다 보내는 거예요. 독의 기업, Y장회장이 그리고 이제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혀요. 이런 가스라이팅에다가 서너 가지, 여섯 가지를 더 첨부해서 부동산 35년 임대와 매매를 방해쳐서 부동산 3개가 Y기업으로 인해서 다 Y기업이 관여해가지고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부동산 3채를 다. 지금 이제 또 세입자를 끼고 이제 장난치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 기준치 30배를 흘리고 있는 Y장회장이란 인간이 지금 많은 사회적인 큰 대형 사건에 다 관여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이태원의 그 사건도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보고 다 몰려들어서 거기서 밀어빌해가지고 죽였는데 다들 밀어밀어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신조종당한 사람은 자기 안 했다고 하고 또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도록 조종당해 있죠. 이런 모 아파트 강서구에 5명의 주부 투신 자살 사건과 2명의 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의 죽음도 다 Y기업이 정신조종으로 만든 극입니다. 오늘 참 동화사이언스 2024년도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박진영의 사회심리와 가스라이팅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는데 참 좋은 기사네요. 우리 많은 것이 지금 어떤 연인사회 말고도 이런 기업이 악덕기업이 우리 사이에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우리 사이로 혼란시키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이런 짓을 하고 악덕기업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소로서 믿음으로서 극복했죠. 오늘 2024년도 4월 6일자 동화사이언스 박진영 사회심리와 가스라이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